오늘 말씀은 종이 아닌 형제로 받으라 바울은 골로세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주안에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제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빌레몬서는 어떤 서신인가 하면요 종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양반과 쌍놈 중에 이렇게 양반과 종 중에 옛날에 우리 사극에 보면 거기 중에 종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갔는데 이 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도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랬는데 사도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빌레몬도 골로세에서 빌레몬도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너무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옛날에 이 종으로서 이렇게 도망한 것이 잘못됐다 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나 그런 것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네시모를 그 종이 아니라 제 형제로서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좀 해줘라 하고 권유하며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아름답게도 이 빌레몬서 빌레몬이 그걸 잘 받아줬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 그 고는 고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아름답지 못했죠 그리고 또 사도바울도 그랬을 것 같으면 편지를 쓰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그대로 또 순종하고 또 이미 용서하고 그랬겠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빌레몬서는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고 보면 됩니다 4절 5절 7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도와 예수님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또 빌레몬 때문에 성도들이 생기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사랑과 믿음의 소식이 들리게 하고 생기를 북돋아 준다는 그런 소문이 나게 해서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삶을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보다 가족들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 또 부모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깨워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을 잘못 또 이야기하다가 보면 너무 이제 또 원수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다가 보면 형제 간에도 참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에서 내 부분을 하나는 내가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꼭 들어가 봐야 돼요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있는가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용서하지 못하면서 원수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버려야 됩니다 용서해버리고 더 이상은 안 되더라도 더 이상은 그쪽에서 막 힘들게 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걸 그쪽 마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풀어놓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해줄 거 있으면 잘해줄 거 있어도 잘해줄 수도 없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까지는 상대방의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내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내 자신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남을 사랑하면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것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예요 용서해버리면 용서해버리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가지고 조호하면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미워하면 쉽게 하면 미워하면 내 마음 속에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나를 내가 찌르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그래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상처를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받아버려야 되는데 어떤 말하거나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도 나쁜 소리하고 그럴 때도 반사 반사 사실 이걸 뭔 이야기야 반사 이래가지고 나 그 소리 내가 안 듣는다 하고 그거는 당신이 갖고 가라 해가지고 거울로 반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까지 하면 또 싸움이 나고 이럴 수 있으면 이럴 수 있으면 속으로 반사 반사 이래가지고 다 반사를 시켜버려요 이야기를 말을 듣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받아들이면 그게 상처가 돼 나를 나를 찌르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런 훈련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수는 내가 갚겠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못 믿어지고 내가 갚고 싶어서 내가 한번 이런 보자 싶어서 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용서해라 너는 해라 참으라 그래야 너가 보호된다 이 말이 너 자신이 보호가 된다 여러분 자신을 꼭 이렇게 자꾸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부정적이고 나쁜 것은 그래서 자꾸 가지지 않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설교를 하다가 죽을 쓰고 이렇게 좀 그렇다 이럴 때 설교를 왜 저래 이러면 여러분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속이 별로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 망쳐도 멋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호가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 돼 마음이 따뜻해지잖아 갑자기 왜 저래 이러면 이게 갑자기 속이 쓰리고 힘들지 않겠어요 설교를 듣다가 왜 저래 이러는 사람은 한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혹시 나는 다른 이야기로 했는데 웃기자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또 혹시 찔리는 분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안 가져야 딱 진짜 그냥 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주님 앞에 넓은 마음으로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도 깨이르도록 역사하는 이라 이 참 좋은 말씀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세 공동체 구원을 위하여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신 선한 일을 빌레몬이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선을 알게 되면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알 때 믿음의 교제가 효력이 있게 되고 그리도를 위한 일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골로세 교회의 그런 역사들 그리고 너에게 들리는 그런 기적들 이것도 너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이다 그러니 그 은혜를 알 때 오네시모도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옳은 일이기에 마땅히 명령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도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오네시모를 용납하도록 명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로 그 건의를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9절에도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간구하노라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갇힌자 중에서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많이 도와주었고 또 감옥에서 이렇게 만났나 보니 갇힌자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하니까 감옥에서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가 지금 이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은 그를 돌려보내니까 다시 이렇게 거기에서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같은 형제로서 그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해라 이 초대교회는 이게 가능했죠 양반과 쌍놈이 없었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잘 이루도록 그렇게 권위를 사랑의 권위를 행사한 것입니다 11절에서 이제 14절을 이렇게 보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이름의 뜻처럼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유익하다 이익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그의 아들로 사랑하는 형제로 심지어 내 신복으로 여길 정도로 까지 아끼지만은 사도의 권위로 그를 붙잡지 않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기에 돌려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와 바울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이제 삶으로 하답할 그런 때입니다 초대교회에 오네시모는 굉장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교황처럼 이렇게 그런 큰 일꾼이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래서 오네시모 그런 종이 종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자행 목사와 조덕삼 장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자행 목사는 먼저 종인데 그 집에 마부인데 마부인데 같이 교회를 다녔고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그러면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만 다른 교회 같으면 질투를 해가지고 같이 다니는 것도 열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종하고 같이 못다닌다 뭐 이런 신앙이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아 그 이자행 씨가 더 훌륭하다 그렇게 조덕삼 장로님이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발언을 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잘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자행 장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경비 평양 평양 이렇게 그 학교에 오산학교 거기에 갔을 때 그 경비를 다 대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는 그런 모습에 우리도 그런 우리 청신제울기에도 그런 모든 성도들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이제 마지막 16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빌로몬에게 도망쳐서 잠시 로마에 있던 것을 바울은 종이 아닌 빌레몬의 형제로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할 때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서 사랑과 은혜를 은혜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더 비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아진다 하나님 앞에서 15절을 보세요 같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노로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개 함일이니 도망쳐서 이렇게 갖던 어떤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형제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력자로서 그 일을 더 단단하게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해석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바울의 어떤 이 말씀이나 이것을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또 그 이 서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성경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말씀으로 잘 받았을 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이 새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꼭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